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구는 11월 3일 화요일 탑핵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입특징주 정보 먼저 해볼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조정 전망등에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닿았고 둘째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최대 매출 달성등에 급등하는 모습이 닿았습니다 셋째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호실적 모멘텀이 지속되며 급등하는 모습이 닿았습니다 다음으로써는 전입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호 PNC 같은 경우에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며 급락하는 모습이 닿았고 둘째 매직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닿았습니다 셋째 세화 IMC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 확정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닿았습니다 다음으로써는 11월 3일 화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윤석열 관련주들 관심 갖고 부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선호도 급증 소식에 관심 갖고 부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0월달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 17.2%를 차지하며 공동 1위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21.5%의 뒤를 이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석열 관련주인 서연이나 모베이스, 모베이스 전작, 아이크래프트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부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써는 건설기계 관련주들 관심 갖고 부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메리치증권은 건설기계 산업에 대해 성장이 가장 확실한 산업재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9월달 누적 중국 굴삭기 판매량은 21만 2820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3.2% 증가했으며 중국 시장에서 경쟁중인 건설기계 업체들의 시장 전망지도 연초 20만대에서 27만대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기계 관련주인 해안이나 수산중공업, 진성TEC, 현대건설기계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부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써는 반도체 관련주들 관심 갖고 부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NH투자증권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면서 연말까지 국내 수출 증가율의 우상향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거남인 NH투자증권연구원은 미국의 제재 영향에 중국 화웨이의 3분기 스마트폰 출회량은 전년 대비 23% 감소했음에도 미국 애플의 신제품 출시, 중국 내수시장에 견종한 수요와 데이터 센터 기업의 서버 투자 등 반도체 수출 호조가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인 리노공업이나 AT세미콘, AD칩스, 아이텍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부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11월 3일 화요일 탑팩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구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